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다음에는 또 경제 문제를 여러분들 가볍게 하나 다루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바쁜 척 그냥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취약점인 외환위기 당시에 약간의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향후 한 10년 정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우리가 좀 덕을 많이 받고 청소를 작업을 한 거죠. 청소 작업을 하고 호황이 왔을 때 이제 덕을 본 건데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이제 우리가 재정평장, 금융평장 정책을 계속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등도 한국 사회는 한 번도 가계 차원이나 기업 차원이나 그다음에 공공부분 차원에서 불필요한 것을 청소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구조조정다운 구조조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뭐 한 23년, 24년째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경제의 어떤 그런 원칙이나 원리라는 것은 냉정해가지고 청소 작업이 없으면 반드시 청소를 강제적으로 시키죠. 이제 며칠 전에 조선일보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서 환대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해외 순방 성과를 두고 전 분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제조업은 10년 뒤에도 듣게 되겠나 저는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추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기업 환경을 보게 되면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요소도 발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나 근로의식이나 그다음에 임금성장 추세나 생산성 추세라는 걸 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맨 일성으로 이런 부러지던 것이 연금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계획을 협조를 요망하는 그런 연설을 국회를 방문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그런 연금계획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동아일보가 오늘 다른네 맹탕연금계획안 국회로 던진 정부 개혁의지는 있나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행정부도 여당의 부담을 지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런 이유고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가장 여러분들 열심히 처음에 부러지셨던 것이 연금계획을 해야 된다. 양당이 협조해달라. 그렇겠지만 지금 행정부가 마련한 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보험료율을 얼마 내고 수급 개시 연령을 얼마를 하고 얼마를 받게 될지에 대한 것은 모두 다 국회가 결정해라 그렇게 떠넘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 정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해외 순방이나 열심히 하다가 그냥 마무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사이에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실이 차근차근 쌓이죠.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 가운데 10군데 가운데 이런 몇 군데 정도입니까 한 20만 개 정도가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게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좀비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국내 비금융기업 92만 곳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20만 곳이니까 네 군데 가운데 한 군데 혹은 다섯 군데 네 다섯 개 기업 가운데 한 군데가 영업을 해 가지고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된 거죠. 청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된 겁니다. 계속 누적이 되고 제가 뭐 오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한 지난 30년 이렇게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경제는 대갚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을 지면 빚에 상응하는 비용을 그냥 넘어가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2008년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실무에 능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위기 상황까지 그렇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대다수 국가들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 쪽으로 정책을 받아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한 십몇 년간 계속되어 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가계부채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제 개인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만 며칠 전 기사 얘기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113조 정도 써네요. 굉장히 많은 액수네요. 이게 보니까 이게 정부가 일시대출금 개인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겁니다. 수입이 부족하니까 그게 2017년 7조 36조 2조 이때는 경기가 좋았으니까 썸썸이는 늘어나 있고 예산은 팽창되어 있는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급전을 빌려야 되니까 급전을 한국은행에 빌리고 한국은행은 그거를 뭡니까 또 통화를 발행해 가지고 그게 시중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거죠. 113조 6천억까지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계사를 보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국가들이 전형적으로 겪는 현상이라는 것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gdp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고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는데 선거를 해 가지고 정권은 잡아야 되니까 썸썸이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썸썸이를 여러분들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액수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국채 발행은 안 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채를 발행하든 마이너스 통장을 쓰든 간 다 같은 것도 빚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럼 이제 국채 발행을 계속해서 늘리게 되게 되면 시중에 통화량이 팽창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결국은 화폐가치를 추락시키게 되고 화폐가치를 추락시키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연금생활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전형적으로 정해진 길을 가지 않습니까 거의 엊그제 여러분들 소개했던 레바논이라는 국가도 경상수 지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디폴트 돈을 못 갖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해외 투자자들이 다 나가버렸고 그렇게 2019년부터 화폐가치가 90% 날아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연금생활자들이 100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던 것이 10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참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선거부정 문제를 놓지 않고 계속 다루는 것이 선거부정이 여러분들 고착화돼 가지고 특정 정당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문정권 화해에서보다 훨씬 더 심한 정책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것처럼 생산력 감소 재정적자 누적 무역수지적자 누적 초인플레이션 화폐가치지름 추락 중상층 몰락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게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든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고삐를 국민들이 놓쳐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공박사는 열심히 해서 부정성을 좀 밝혀주면 고맙겠소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예리하게 경고성 메시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 부담이 보시기에는 평소에 300억에 400억 정도 수준되는 여러분 이자가 1497억까지 올라가는 거죠. 채금 수입이 부족하니까 마이너 통장을 가지고 썸썸이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날아 굴러가는 겁니다. 법인시하고 이런 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이제 세금 예상 수입이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다가 그냥 반도체나 이런 것이 하나 크게 타격을 받게 되면 이 폭이 훨씬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올해 여름 8월까지 세금 수입이 한 290조 정도로 예상했는데 241조 정도밖에 안 들어온 거네요. 그럼 썸썸이를 줄여야 되는데 썸썸이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고착화되고 장기화가 되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마이너 통장을 쓰면 여러분 이게 다 한국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가 일시 차입하는 돈이 한은의 발건력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풀린 통화가 다 시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대개 그냥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 세금을 여러분들 다시 부가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도 보면 제가 외환위기를 경험할 때 30대 여러분들 에코노미스트였는데 그때 여러분 가장 가슴 깊이 새긴 것이 정직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죠 보복을 당하구나. 그게 외환위기 때 아주 젊은 그런 경제학자로서 배운 가장 큰 그리고 정직한 정책을 써야 해외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심에 정직함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뭘 실중했냐 정직함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선거 부정을 여덟 번 채에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한테 부메랑 이 돼 가지고 어떤 징벌을 가하게 될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 안 합니다. 정직함을 상실하게 되면 개인 인생도 망가지지 않습니까. 경제도 똑같거든요. 사람 사는 사람 사는 원칙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37살이었죠. 제가 외환위기를 당할 때가. 한참 활동할 때인데 그때 여러분 가장 처절하게 배운 것이 어떤 사회가 정직한 정책을 여러분들 그냥 땅에 파묻었을 때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구나 이걸 배웠거든요. 한국인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뭐죠. 경제정책만 이렇게 속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무엇까지 속이는 거 하니까 선거까지 속여 가지고 정직함이라는 덕목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잃어버리게 돼 가지고 정치와 경제라는 것이 동전에 안면 뒷면 관계처럼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크게 앞으로 당할 겁니다. 온 전신에 지금 빚으로 살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 공기업부채 정부 부채 펑펑 쓰고 뭡니까. 밖에 나가서도 뭐 몇천억 주겠다 이런 몇백억 주겠다는 우섭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안관님 말씀하시려면 정직과 성실이란 것은 만고불변의 덕목이지 않습니까. 국가와 민족이 정직이란 것을 상실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될 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조달하게 되면 그걸 더 흔히 여러분들 몸에 해외 신용평가 회사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여러분 또 크게 배운 것이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해외 신용평가 회사들이구나. 그러니까 뭐 헐레벌떡 뛰어다니지만 그거 그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거죠.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게 좀 우리가 부족한 점이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한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발생할 수가 있고 국가적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개인이 다 영향을 받으니까 외환위기의 여름 터졌을 때 비교적 구조조정을 여러분들 좀 일찍 했던 삼성이라든지 아모레 같은 경우는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엊그제 돌아가신 동아그룹의 여름 회장을 지냈던 최원석 회장. 선이 굵고 건설인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었죠. 젊은 날에는 좀 많이 놀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당시 여러분들 그런 동아그룹이 몰락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정치권이 조금 용도변경 같은 걸 허락할 수 있었는데 지금 송도 지역이죠. 송도 지역을 동아그룹이 다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사실 94년 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동아그룹은 큰 위기 상황에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재개발 사업에 돈이 많이 묶여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오나인 회장이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감지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최고 경영자들 전문 경영인들이 회장하기 정확하게 전달 안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회사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참 아까운 회사였죠. 대한통운이라든지 그런 좋은 회사들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94년도의 성수대교 위기를 맞고 난 다음에 좀 더 회사를 굉장히 주의 깊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해외로 막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안에서 어련히 잘하겠냐. 여러분 그게 큰일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냐. 그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최 회장 같은 경우는 imf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지인들이 있어 가지고 미리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경고를 받았거든요. 아시아권에.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미 늦었던 거죠. 들어가 보니까 재개발이 뭐 한 2, 3조 정도 깔려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해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재벌 2시나 3세들도 사업 확장을 막 하는데 빚이 얼마나 겁나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를 말로 하는 거하고 본인이 처절하게 경험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금 창업 1세대들 같은데 외환위기를 심하게 겪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트라우마처럼 빚 관리를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 신문지상에 보면 m&a 같은 거 계속 확장해 가지고 과도할 정도의 이런 부채를 쥐고 있는 재벌 2시나 3세 정도를 보게 되면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 양반 한 번도 안 겪어봤으니까 유동성 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겁나는지 잘 몰라서 저렇게 막 확장하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건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분수에 넘어나는 그런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유비무안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